오세요. 머리가 난리여가지고. 안녕하세요. 너무 예쁘다. 감췄어요? 감췄어요? 감췄어요. 감췄어요. 여러분, 대학은 소시입니다. 스포를 잘 안 하네. 왜 이렇게 쫓아야될까? 제 trabal이 제대로 안 하네. 아, 잘생긴다. 2번. 1번. 1번. 2번.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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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이렇게 이렇게 찍히고 나서 이제 삭 뒤돌아보러 가야지 나갈 때 그러지 마세요 여신의 기태 막 이런 거 경희대 고아나의 기태 막 이런 거 그렇게 만나야 하는 거 경희대 고아나 애맨날 맨날 푹시코리아 맨날 그렇게 혼내잖아요 이상하게 만들고 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난 거 아래 경희대 고아나의 아 제일리 그것도 나온다 안돼 명희대 고아나의 핵심 음! 허벅지 준비 됐어요? 찍지 마세요. 안녕. 시작. 처음이다 보니까 개인 촬영에서는 너무 힘들었는데 단체 컷에서는 이제 친해지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잘 찍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긴장해서 들어왔는데 언니 오빠들이 잘해주시고 촬영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잘해주셔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좋고 처음에 사진 찍으라고 할 때 표정도 붓고 이래서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랑 친해지면서 표정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. 고교생 대학생 고고고들 많이 참여해주세요.